우리 부원장은 참 공부에 대한 열의는 대단이야 그러고 말고 하나님이 되신 사람 하나님이 내쉰 사람 저 가 한번 웃어리다 수 꺼한 몸 웃어리라 거기가 될 것이 끝이 бы 안 이쁘게 locate 물어준다이. 두번째 박에서. 유능 최강 옛말씀을 길러보아 시작. 유능 최강 옛말씀을 그러고 말고 그렇게 해야지. 유능 최강 시작. 유능 최강 옛말씀을 길러보아 알리로구나. 길러보아 알리로구나. 우위를 살펴보니. 우위를 살펴보니. 백모 황홀 장창 대검. 종도 금고. 백모 황홀 장창 대검. 장창 대검. 청도 금고. 청도 금고. 청도 금고. 청도 금고. 백이 치며. 백이 치며. 영기방패. 숙정패. 영기방패. 숙정패. 척qui. 조짐 학능창. 조짐 학능창. 조 조짐 학능창 좋아. 사모창을, 좌우로, 좌우로 끌어오 시작! 너, 두 Kore,خ의 확인 으어 아 잘 안 худ어 세우고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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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기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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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여기가 어렵지 주자학 능장 사무창홀 주자학 능장 사무창홀 좌우로 좌우로 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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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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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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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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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 으락 수자 으락 그렇게 하면 돼요 쉽지는 않아요 평양 모기 식임이 아니에요 이런 식임 이게 이제 계면이라 이러면은 이런 식임으로 안 가지는데 요것이 우조라서 그 식임이 묘한 데가 있어 자 자 이제 준양가 저번에 배웠던거 준양의설보아용 이었지요 준양의설보아용 남방의 유명기 장강의색광 이두문필광 이거 배웠잖아 자 준양의설보아용 시작 준양의설보아용 남방의 유명기 남방의 유명기 남방의 유명기 장강의색광 장강의색광 이두문필광 이두문필과 태사와순심과 태사와순심과 이비청절행올 이비청절행올 시작 이비청절행올 융중에 품어있고 융중에 품어있고 융중에 품어있고 세기요만 고여중에 군자오니 흥천하지절 세기요만 고여중에 군자오니 황송한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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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레척기는 못하리라 우레척기는 못하리라 우레척기는 못하리라 준양의설보아용 준양의설보아용 남방의 유명키 장강의색광 장강의색광 이두문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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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사와순심광 태사와순심광 이비청절행올 이비청절행올 융중에 품어있고 금천하지절 세기요 금천하지절 세기요 고여중에 군자오니 고여중에 군자오니 황송한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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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레척기는 못하리라 우레척기는 못하리라 추냥으설보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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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방의 유명키 남방의 유명키 장강의색과 이두문필과 태사의 화순심과 이비정저랭얼 흉중에 품어있고 금천하지절색이요 반고여중의 군자원이 마늘 먹고 들어가잖아요 앞에서 다뤄서 들어간 금천하지절색이요 반고여중의 군자원이 금천하지절색이요 반고여중의 군자원이 황송한 말씀으로 황송한 말씀으로 구례척기는 못하리라 구례척기는 못하리라 자 같이 해봐 시작 문양설부하여 감방은 명치 강강의색과 이두문필과 태사의 화순심과 이비정저랭얼 흉중에 품어있고 금천하지절색이요 금천하지절색이요 만고여중의 군자원이 황송한 말씀으로 구례척기는 못하리라 해야지 시작 추 시작 추냥설부하여 남방의 명치 남방의 명치 남방의 명치 합에서 장이 나와야지 추냥설부하여 남방의 명치 장강의색과 이두문필과 태사의 화순심과 이비정저랭얼 흉중에 품어있고 금천하지절색이요 불색이요 만고여중의 군자원이 황송한 말씀으로 구례척기는 못하리라 가야지 시작 시작 추냥설부하여 남방의 명치 강강의색과 이두문필과 태사의 화순심과 이비정저랭얼 흉중에 품어있고 금천하지절색이요 만고여중의 군자원이 황송한 말씀으로 구례척기는 못하리라 이렇게 못해갖고는 못 넘어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뭐여 짧은 아홉 장단짜도 그렇게 못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한 장단이구만 추냥설부하여 시당 추냥설부하여 남방의 유명키 남방의 유명키 찬강의색과 찬강의색과 이두문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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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사의 화순심과 태사의 화순심과 이비정저랭얼 이비정저랭얼 궁중에 품어있고 궁중에 품어있고 금천하지절색이요 만고여중의 군자원이 금천하지절색이요 만고여중의 군자원이 금천하지절색이요 만고여중의 군자원이 금천하지절색이요 만고여중의 군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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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송한 말씀으로 황송한 말씀으로 물에 적기는 못하리라 물에 적기는 못하리라 준양설부하용 남방의 유명키 참강색과 이두문필과 태사화순심과 이기비청저랭을 흉중에 품어있고 금천하지절세기요 반고여중의 군자오니 금천하지절세기요 금천하지절세기요반 바로 바로 이오반 이오반 금천하지절세기요반 금천하지절세기요반 여중의 군자원이 금천하지절세기요반 여중의 군자원이 황송한 말씀으로 황송한 말씀으로 올해 첫 끼는 못하리라 올해 첫 끼는 못하리라 그렇지 그렇게 한번 혼자 한번 해보시오 부안 시작 아 이거 외우질 않아가지고 아 보고요 그럼 가사 보고 시작 시작 그냥 합해서 나와야 돼 남방의 유명키 창강의색과 이두문필과 이두문필과 태산의 화순심과 힘이 귀재 늘리 흉중해 다시 시작 흉중해 시작 흉중해 흉중해 금천하지절세기요 금천하지 절세기요 금천하지절세기요 к 만보영주의 군자원이 군자원이 하고 나 안고 여중의 군자 오니 황송한, 황송한, 황송한 말씀으로 올해 첫 끼는 못하이라 하나도 안 해갖고 그렇게 오면 안 되지 뭐 이렇게 공부를 개똥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너무 못한다 그렇게 하지마 앞으로 잘해 바빠서 그런 거 알어 그래서 그렇게 개똥같이 했는데 많이 좋아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요 좀 해보실래요? 두 자매님 해봐 춘향의 설보아용 시작 춘향의 설보아용 남방의 유명기 찬강의 색과 이두문필과 태사의 화순심과 이기기기 비청 절행을 흉중의 풍어 입고 금천하지 절색이요 반고 여중의 군자 오니 황송한 말씀으로 올해 첫 끼는 못하리라 열공은 한 건 아니지만 안 잊어먹니라고 용해 통명한 머리가 그것을 지탱하게 해준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집에서 뭐 연습했겄어? 그래도 둘이 한 번 해봐 둘이 한 번 해봐 오늘 처음 했죠 무슨 오늘 처음 해? 처음 쳤는데 갑자기 둘러대는데 아주 멋있어 잔나비 화이팅 잔나비 화이팅 잔나비 화이팅 조향의 설보아용 시작 다 했어 다 했어 춘향의 설보아용 시작 춘향의 설보아용 남방의 유명기 찬강의 색과 이두문필과 이두문필과 대상화순심과 이기비청 절행을 흉중해 품어 있고 금천하지 절색이요 반고 여중의 군자 오니 황송한 말씀으로 올해 첫 끼는 못하리라 오 잘했어 최고야 참 어떡해 저기 엄베덤베 잘 굴러갔어 엄베덤베 잘 굴러갔어 엄베덤베 잘 굴러갔어 정신없이 엄베덤베다 굴러갔어 그렇게 굴러가다 이골란다고 했지 그러니까 사리지 말고 한 번만 더 하고 오늘은 준향부로 건너가고 그거 못합니다 요것이 찰리 완벽하게 안 되었는디가 하겄어 그렇게 60%라도 돼야지 아따 그냥 나 실망시켜 그러면 안 되야잉 다시 준향 시작 준향설부하용 남방의 유명치 장강색과 이둥필과 태자와 순심과 이기비청 절행을 흉중해 품어 있고 금천하지절색이요 반고여중의 군장원임 황송한 발승으로 불에 적기는 못하리라 이렇게 하는거야 그러니까 조목조목이 도련님의 그이 저기에 도련님이 어쩌고저쩌고 앞에서 했잖아 이게 방자도 조목조목이 이래서 안 된다고 말을 하는거여 함부로 그렇게 막 불러가지고 놀사람 아니거든 도련님 그 소리야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오늘은 공수배 대신에 서로에게 우리 신년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하시죠 제가 선청해요 공수배 공수배 공수배를 하지 말고 예 그러면 신년 공수하고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되죠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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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in